전기공부 단항식과 다항식을 할 거예요 단항식하고 다항식 딱 보면은 단은 짧구나 단은 길구나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되는데 단항식하고 다항식 정의는 엄청 심플해요 단항식은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로만 3x x y 2x c 이렇게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문자랑 숫자랑 곱해줘도 돼요 단항식은 3x 플러스 1 2x 제곱 플러스 3 x 4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x 5승 마이너스 3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이렇게 두 덩이 두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게 다항식이에요 이렇게 정의율을 보면 심플한데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단항식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 예전에 했었는데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그러면 카드로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면 개수는 3x 5x 6y 여기서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예요 3, 5, 6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자는 x, y, z 객트 a, b, c, i, v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문자 개수는 이렇게 문자 앞에 곱해진 수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4x 곱하기 5y 제곱이 있다고 해봅시다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20이 되죠 그리고 xy, 문자는 문자끼리 하면 xy 제곱이 돼요 x하고 y 제곱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이렇게 딱딱 써주면 돼요 붙여서 써주면 돼요 만약에 5x 곱하기 6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5하고 6하고 곱해주고 x하고 x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5하고 6을 곱한 걸 여기다 써주고요 30, 그런 다음에 x하고 x를 곱하면 x 제곱입니다 x를 두 번 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옆에다가 x 제곱을 써줍니다 여기 사이에는 곱해졌다라는 뜻이에요 30하고 x 제곱은 곱해졌으니까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수법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수법칙은 저희가 배우지 않았는데 26단원 16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잘 나와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저희가 필요한 지수법칙만 해보겠습니다 x 3제곱 곱하기 x 5승 이거는 문자가 같죠? 그러면 곱하면 x 3, 5, 15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냐면 x 한 다음에 문자는 똑같은 걸 여기다 써주고 3하고 5를 더해주는 거예요 8 왜 이렇게 되냐 빨리빨리 해볼게요 x 3제곱은 x를 3번 곱한 거잖아요 x를 3번 곱하고 x 5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x랑 곱하기랑 너무 비슷하니까 색칠할게요 x x x 3제곱 x x x x x x x x x 5제곱 이러니까 x 3제곱 곱하기 x 5승은 x가 8개예요 그래서 x 8승 이거 이거 더해서 여기다가 써준다 x 6승 곱하기 x 7은 6하고 7 더해서 x가 13개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지수 법칙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거를 더해준다 지수니까 지수가 x 6승 이게 지수예요 x가 6번 곱해줬다 이게 지수인데 지수는 여기 차수라고도 하죠 차수 차수, 지수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자의 곱은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한다 이 말은 즉 x 3제곱 곱하기 x 5승은 간단하게 x 8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x 8승 x 8제곱 다 같은 말이에요 자승이라고도 하죠 x 제곱을 x 자승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7x 제곱 곱하기 3x 3제곱을 해봅시다 이거는 7하고 3 곱해야 되죠 x 제곱하고 x 3제곱 같은 문자의 곱셈은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7 3 21 x 제곱 x 3제곱 x 5승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20이라고 x 5승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단항식의 곱셈에서 부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음수가 홀수계는 마이너스 음수가 짝수계는 플러스 이 말은 즉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를 해봅시다 이거는 마이너스 하나 둘 셋 홀수잖아요 홀수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써주고 x x x 곱하면 뭐죠? x 3제곱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2x 곱하기 플러스 x를 해봅시다 원래 플러스 x는 생략되기도 하죠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나하나 두 개죠 짝수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플러스가 됩니다 짝수계는 플러스 해주고 앞에서 했던 거 개수 써주고 개수가 1 2 1 그러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1은 2죠? 이렇게 해주고 x는 세 개가 있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문제 보면서 좀 여러 번 숙달을 하세요 음수가 홀수계면 마이너스 음수가 짝수계면 플러스 이게 조금 많이 기초예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빨리 나가서 기본 개념 보고 기본 문제 풀어보고 쭉쭉쭉쭉 나가세요 그런 다음에 관연도 풀어가면서 숙달하세요 금방 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전기기사의 모든 수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7x 곱하기 3x 곱하기 마이너스 6y 이거는 부호가 뭐게요? 마이너스 개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계네요 2개니까 짝수 플러스 해주고 7 3 6 다 곱해줘요 7 3 21 6은 126 써주고 x 두 개 x 제곱 y 하나 이래서 126 x 제곱 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단항식의 나눗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계산 실수하는 분들 많아요 이것 때문에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b분의 1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누기는 곱하기 뭐뭐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3x 제곱 나누기 x를 해볼게요 그러면 3x 제곱 곱하기 x분의 1이 되는 거예요 3x 제곱은 1분의 3x 제곱 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것을 1로 나누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돼서 밑에는 x1승이니까 이거 하나 날라가죠 그래서 3x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를 곱하기 분의 1로 바꾸면 계산하기 편해져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나누기는 곱하기 분의 1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정기기사인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를 또 보면 a 나누기 b 곱하기 c 그러면은 나누기만 분의 1로 바꿔요 곱하기 뭐죠? b분의 1이죠 곱하기 c a는 1분의 a c는 1분의 c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b 1 곱하기 b 곱하기 1은 b니까 어떤 것을 1로 곱하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a1c는 ac가 되겠죠 나누기는 분의 1로 바꾸는 연습을 잘 하세요 27a 제곱 b 나누기 b를 해봅시다 이거는 27a 제곱 b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27a 제곱 b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이거는 1분의 27a 제곱 b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게 계산이 숙달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bb 똑같죠 이건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답은 27a 제곱 이렇게 심플하게 쓸 수 있습니다 수학은 심플하게 꼭 부탁드려요 기본 문제는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역수란 아까 전에 b 이거를 b분의 1로 바꿨어요 나누기니까 b분의 1로 바꿨어요 이거를 역수라고 합니다 그럼 3의 역수는 뭘까요? 3분의 1 5의 역수는 뭘까요? 5분의 1 곱하면은 뭐가 되죠? 1 1 1이 되죠? 어떤 거에 역수를 곱하면은 1이 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3a 3a의 역수는 뭘까요? 1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1이 되기려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문제 쭉쭉쭉쭉쭉 풀어보세요 이제 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우리는 동류항하고 차수를 기억해내야 돼요 동류항하고 차수 동류항 오른쪽 위에 카드 띄워드릴게요 2단원에 있어요 2단원 한번 복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돌아와 봅시다 책으로 돌아와서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20페이지 20페이지에 동류항이라고 있어요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이라고 돼 있어요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 문자 xyz 이런 거죠 차수 x제곱 여기 있는 걸 말해요 xy3제곱 z제곱 이거를 차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x3제곱하고 x제곱하고 동류항이 아니죠 동류항이 아니에요 여기는 3차 여기는 2차 동류항이란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된다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4x하고 y는 동류항이 아니죠 4x하고 x는 동류항이죠 여기 1차 여기 1차 문자 문자 문자와 차수가 동류항이 아니죠 5x x 동류항이죠 5x x제곱 동류항이 아니죠 그리고 괄호를 푸는 법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런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괄호 앞에 부호가 있으면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괄호를 푸는 법 플러스가 있으면 각항의 부호를 그대로 3x 플러스 2 그대로 2x 마이너스 1 그대로 해줍니다 플러스가 있으면요 하지만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떨까요 3x 플러스 2 3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부호를 바꿔서 써줍니다 안에 있는 것을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2 3x는 부호가 없지만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는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2x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랑 괄호랑 만나면 좀 어렵죠 플러스는 그대로지만 마이너스는 바꿔준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를 해주면 부호를 바꿔서 써줘야죠 플러스 3x를 마이너스 3x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y를 플러스 y로 플러스 2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마이너스랑 괄호랑 만나면 부호를 바꿔서 써줍니다 그리고 3번 저희가 1번 2번 했는데요 괄호에도 순서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있어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먼저 해라 이거예요 먼저 해라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이 있는데 딱 봐도 소괄호가 제일 안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중괄호가 두 번째 있고 대괄호가 세 번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먼저 해주겠죠 2x 플러스 1은 계산이 안 되니까 2x 플러스 1 그대로고 3을 곱해요 6x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이거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2까지 하고 이제 중괄호를 해봅시다 이거 계산할 수 있겠네요 6x 플러스 1이 되겠고 이제 이거는 계산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7 계산하면 6x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렇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해준다 괄호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곱해준다 6x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되겠죠 저희가 지금 동류항 괄호를 푸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왜 했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걸 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풀고 싶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여기서 괄호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면 이거를 정리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요 왜냐 마이너스를 만나면 괄호 안에 각 항의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괄호 앞에 플러스 이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어요 플러스가 있으면 각 항의 부호를 그대로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동류항끼리 3x하고 마이너스 x는 동류항이죠 그리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2는 동류항이죠 각각 계산해주면 2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게 있다고 해봅시다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안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여기 플러스가 없을 거예요 플러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다 라고 생각해서 2x 플러스 1로 그냥 써주고 마이너스가 괄호 앞에 있으면 이거는 여기를 다 부호를 바꿔줘요 y는 플러스 y죠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할게요 동류항 2x의 동류항은 뭐예요 마이너스 x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x가 되겠죠 1하고 동류항은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y하고 동류항은 마이너스 y만 있네요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정리를 하자면 xyz 순으로 써준 다음에 숫자를 뒤에다 써요 심플하게 이게 룰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해보았습니다 2차식의 덧셈과 뺄셈 2차식이란 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식이 있는데 다항식이 있는데 2차식이 있다 다항식이 있는데 2차식이다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5 다항식이 있는데 2차식이 있네요 5x제곱 플러스 y 2차식이 있네요 3x 플러스 y제곱 2차식이 있네요 하지만 이거는 y에 대한 2차식 이거는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의 각 항 중에 차수가 가장 큰 차수가 2인 다항식 만약에 5x5승 2x제곱 이거는 2차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5차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2번 마이너스 x제곱 x에 대한 2차식 3x제곱 플러스 2 2차식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2차식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2차식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2차식 y제곱 2차식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식의 덧셈과 뺄셈도 똑같아요 동류항끼리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하게 한다 괄호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플러스는 그대로 마이너스는 부호를 바꿔서 써준다 그리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해준다 1등 2등 3등 그리고 동류항끼리 묶어서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해준다 Y로 되든 X로 되든 똑같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전이랑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2차식이 있을 뿐이에요 2차식 마이너스 일때는 부호를 바꿔서 해줘야겠죠 2Y제곱은 플러스죠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Y는 플러스죠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줍시다 3Y제곱하고 마이너스 2Y제곱하고 빼면은 이건 덧셈이고 이건 뺄셈이니까 Y제곱이 되겠죠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Y에서 마이너스 2Y를 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마이너스 4 이게 답입니다 한번 이걸 정리하면서 해보세요 이것 또한 기본 문제 많으니까 많이 풀어보세요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나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좀 기본적인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전기기사에서 많이 막히는 게 맞아요 남들은 그래요 자기는 너무 당연하니까 어? 전기기사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공식만 외우면 되잖아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2차식의 덧셈과 뺄셈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강의가 있을까요? 저는 전기기사 강의를 많이 참고하는데 없거든요 그냥 삼각감수 딱 정리해주고 코사인, 사인, 리미트, 미분공식 이 정도만 딱딱딱 해주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강의는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수학을 정리하고 싶어요 많은 수요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 때문에 전기기사를 따는데 포기하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이미 기본 베이스가 있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빨리감기해서 넘어갔겠지만 저는 이거를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싶어요 저는 완전 노베이스인 사람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싶어서 만든 강의니까 꼭 같이 이거 끝내요 대학교 하는 애들이 전기기사를 빨리 따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수학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전기기사 따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발송 매정 기술사에도 적용이 많이 돼요 건축전기 기술사는 수학이 많이 없어가지고 당연하게 커버가 되겠지만 발송 매정 기술사 또한 여기 있는 수학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기본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단항식하고 단항식 짧은 건 뭐 있잖아요 3x, y 이런 걸 단항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항식은 더하기랑 빼기로 합쳐져 있는 거 x 플러스 y, x 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해요 단항식하고 다항식의 곱셈과 나누셈을 해봅시다 이거는 전개가 포인트예요 전개가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괄호를 풀어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라고 하며 전개하여 얻은 다항식을 전개식이라고 한다 뭐 전개식이란 표현은 필요는 없지만 할 줄은 알아야 돼요 2x,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보시면 눈치채겠지만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더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해볼게요 2x 제곱이죠 xx 곱하고 2는 그대로 2번 해보면 2x하고 y를 곱하면 2xy가 되는 거예요 3번은 2x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개수는 개수끼리 x는 그대로 마이너스 4x가 되겠네요 이게 딱 정리가 된 폼이죠 그래서 이대로 놓으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3x하고 x 곱하면 3x 제곱 3x하고 마이너스 y를 곱하면 마이너스 3xy 3x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3x잖아요 그냥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 둘 셋 세 가지 스텝을 해가지고 전개를 하는 거예요 단항식하고 다항식 단항식하고 다항식 단항식하고 다항식 계산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여기 2번이에요 이건 a가 뒤에 곱해져 있어요 뒤에 곱해져 있어서 똑같아요 b 플러스 c a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b a c a 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곱셈은 또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ab a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 이거를 b를 5라고 하고 a를 2 c를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5 곱하기 2는 10 3 곱하기 2는 6이잖아요 ab a가 뭐죠? 2 b는 5죠 2 곱하기 5 10 a가 2 c는 3이죠 이 3은 6 똑같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5가 똑같으시 a 곱하기 c하고 c 곱하기 a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a c c a 다 같은 거예요 이거를 곱셈의 교환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곱셈의 교환법칙 이런 표현은 몰라도 되는데 a c하고 c a는 같은 거다 문자 두 개가 똑같잖아요 이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 질문방을 만들었는데 질문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제 강의가 너무 명쾌해서 그러신가? 질문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전투수학에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오타 지적은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타는 제가 정오표가 있으니까 정오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동영상 설명에 있어요 그 링크 들어가시면 정오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우리 다항식 a+, b+, c라고 해봅시다 단항식이라고 하면 d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나누기 d, 나누기 3 이거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냥 3분의 1 곱한다고 했죠? 역수 취해서 곱해주면 돼요 a+, b+, c는 d의 역수를 취해가지고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d, a+, b+, c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해볼게요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먼저 하셔야 될 거는 2분의 1x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2분의 1x는 2분의 1 곱하기 x예요 그래서 x는 1분의 x를 할 수 있겠죠? 2분의 x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분의 1 여기 바 옆에 바로 있는 문자는 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분의 x로 바꿔주고 그럼 나누기잖아요 여기서 나누기니까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곱하기 해서 역수 역수는 자리 바꿔주면 돼요 3의 역수는 3분의 1이잖아요 원래 이거는 1분의 3인데 3분의 1로 바뀐 거예요 5의 역수는 5분의 1 3분의 x의 역수는 x분의 3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거랑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x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2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돼요 6x 제곱 마이너스 4x 하지만 여기에 x가 있고 여기도 xx가 있죠? 그러니까 x를 하나씩 빼줘요 6x가 되겠고 마이너스 4x의 x를 나눠주면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답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혼자 해보세요 다항식하고 단항식을 나눌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5번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정말 알아둬야 됩니다 분배법칙을 이용하는 건데요 a 플러스 b c 플러스 t 이런 꼴이 있으면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번 2번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서 3번 4번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곱해서요 1번 계산해 봅시다 a 곱하기 c ac 더하기 그런 다음에 ad 2번 계산해 주고요 3번 bc 4번 bd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줍니다 순서가 이래요 a, b, c, d 이거 말고 바꿔서 해볼까요? 바꿔서 해도 똑같아요 바꿔서 하면은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신데 3x 플러스 1 x 플러스 3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번 해봅시다 3x 제곱을 해주고 1번 2번 그럼 3x하고 3을 곱하는 거죠? 9x가 되고 3번 x하고 1을 곱하면은 x 1하고 3을 곱하면은 3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하면 됩니다 1, 2, 3, 4 기억하세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거 전개하는 거 자주 나옵니다 계산기가 a, b, c, d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계산기가 있고 못 넣는 계산기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는 없네요 여러분들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는 수학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요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여러 번 반복 숙달 해주세요 기본 문제 풀어서요 여기서 조금 번에 한번 해볼게요 번에 a 플러스 b c 마이너스 d를 해봅시다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앞에만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a, c하고 곱하면 뭐죠? a, c a하고 마이너스 d를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a, d 그냥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요 b하고 c를 곱하면 뭐죠? b하고 c를 곱하면 뭐죠? 3번이죠? b, c b하고 마이너스 d를 곱하면 마이너스 b, d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있는 대로 곱하면 되는구나 하시면 되니까 기본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오케이 해봅시다 이거는 회로이론에 나오는 문제고 상호인덕턴스예요 상호인덕턴스 상호하면 딱 느껴지죠 이 점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호적으로 상호교환적이다 상호인덕턴스예요 인덕턴스인데 서로서로 영향을 준다 이거는 회로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회로이론 시간이 아니니까 저희는 이거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 여기서 보면은 L1 L2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A하고 B가 다르듯이 그만큼이나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공식을 써가지고 이거를 정리해 봅시다 병렬이니까 병렬이니까 합 곱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여거여거 합 분모에 써주고 여거여거 곱 분자에 써주고 분모 계산부터 해봅시다 L1 플러스 괄호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괄호가 앞에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L1-M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괄호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써줄 수 있겠네요 L2-M 동류항끼리 계산하면은 L1 플러스 L2 L1하고 L2는 다르니까 마이너스 2M 동류항은 MM 이게 동류항이었죠 그래서 이게 분모예요 분모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하는 건 L1-M L2-M 이거를 하려면은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전에 했던 거 까먹으셨다고요 괜찮아요 어차피 까먹는 거예요 공부는 까먹는 거의 연속이에요 나이 드셨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까먹고 젊은 사람들도 까먹어요 하지만 이 까먹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51페이지에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전개에서 했던 거예요 이거를 1번 이거를 2번 이거를 3번 이거를 4번 1,2,3,4 그대로 해볼게요 L1하고 L2를 곱하면은 L1 곱하기 L2 이건 첨자라서 그냥 L1, L2 곱한다고 1,2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건 첨자예요 그냥 L1하고 L2는 다르다 그래서 이거 곱하면 L1, L2 이렇게 동시에 써주면 돼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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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1번 1번 l,2m l을 먼저 써볼게요 상관없지만 4번 하면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은 어 여기 나왔다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몇 개에요? 짝수계 짝수계는 플러스라고 했다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은 플러스 m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짝수계니까 이건 46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3개잖아요 마이너스 개가 3개 홀순에 마이너스를 그대로 써주고 m 세제곱을 쓰는 거에요 그래서 4번을 하면은 플러스 m 제곱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만들어졌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래 가지고 정리 한번만 해볼게요 여기 플러스 m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요 분모 분자 같으면 1이죠 3분의 3은 1이에요 3x 플러스 1 3x 플러스 1은 1이에요 그래서 m을 어떻게 바꿔줬냐 m 을 분모에 써주고 m 을 분모에 써주고 곱하기 1분의 1분의 1은 m 이죠 어차피 이건 m 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바꿔준 거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면 ml1 플러스 ml2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겠죠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1번식하고 2번식하고 더하면 3번식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유리식 성질이에요 이건 유리식 성질인데 잠깐 해봤어요 잠깐 해봤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카페로 찾아오세요 이걸 왜 했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왼쪽에는 m이 있는데 여기는 m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번식하고 2번식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한 다음에 더하고 3번식을 만들어 준 거에요 m을 똑같은 모양으로 바꿨다 2m하고 이거랑 똑같은 m이다 이것도 m이고 이것도 m이다 분모 분자가 같으면 1이니까 어차피 이건 1이었어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이런 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 딱 공식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에요 공식은 쉬워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쉬워요 외우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려워요 m을 어떻게? 아까 전에 한 거 다시 한 번만 복습할게요 m을 어떻게 한다고요? m을 그대로 놔두고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이걸 곱해준다고요 이거 뭐예요? 1이에요 이 모양 꼴을 왜 곱해주냐면 이게 정리해보니까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분의 뭐 뭐 뭐 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m도 더해서 한 항으로 만들고 싶은 거에요 한 항 이거는 항이 하나, 두 개 항이 두 개잖아요 이거 항을 하나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항이 하나 항이 하나, 항이 하나, 항이 하나 m이 없어요 욕설처럼 들기도 하는데 좀 그렇긴 하지만 m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것만 할 거예요 저희는 다른 거 안 해요 이것만 합시다 좀 많이 넘어갔는데 s-1, s-2, s-3 이거를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우리 정리하는 거 배웠죠 1번 2번 여기서부터 1, 2번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3, 4번이 나오고요 3번 4번 마이너스 3 마지막에 꼭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잊으면 안 돼요 1번 하면은 s 제곱 2, s 2번 하면은 2, s가 되겠죠 3번 하면은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 곱하기 s니까 4번 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별표 마이너스 3 해줍니다 동류항끼리 해봅시다 동류항, 동류항 동류항, s제곱이랑 동류항 없죠 s 동류항, 여기랑 여기 있다 그리고 투자 동류항, 여기, 여기 정리해 보면 동류항은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s제곱은 하나 2s하고 마이너스 s는 s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저만 쉬운가요?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 문제 보세요 계속 이게 나옵니다 계속 이게 나와요 저희는 이거를 할 겁니다 이거를 할 겁니다 s 플러스 1 s 플러스 3 플러스 s 플러스 2 이건 저희가 배운 거네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1번 s 제곱 2번 3s 3번 s 4번 3 이거 정리하면 s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이거 플러스 괄호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부호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동류항끼리 또 정리하면 돼요 s 제곱 5s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짜잔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4번은 저희가 배운 건 이거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곱해봅시다 0.5를 3하고 곱하면 0.5 0.5를 3하고 곱하면 1.5가 돼요 이거는 소수점 곱하는 거는 계산기 돌리면 쉽게 되는데 이건 계산기 돌릴 수 있는 거죠 0.5 곱하기 3은 3, 5, 15 이렇게 써주고 점을 하나 써주면 돼요 만약에 1.5 곱하기 5는 5, 5, 25 7 하는데 점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만약에 0.15 곱하기 5였다 그러면은 점이 두 번째 있네요 하나 하나 둘 0.75 0.15 곱하기 0.5가 있네요 그러면 소수점 여기는 하나 둘 여기는 하나 그러니까 소수점을 3번 가야 돼요 곱해준 다음에 3번 가야 돼요 5, 25, 7 그러면 여기다 00 이렇게 써주고 하나 둘 셋 그래서 답은 0.075예요 소수점에 곱하기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하지만 계산기로 할 수 있죠 1, 2, 3번 계산해 볼게요 0.5하고 3ax를 곱하면은 1.5ax 더하기 2번 하면은 0.5 곱하기 5는 0.5 곱하기 5는 2.5ay 더하기 0.5 곱하기 8은 4죠 4az 이렇게 4 2.5 1.5 나오는 거는 계산기로 하면 된다 오 이거 지금 어려운 거 나왔어요 그래디언트 나오고 이거 귀 모양도 나왔죠 이걸 귀 모양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편미분이고요 이 편미분은 어디서 나오냐 40단원 250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건 좀 나중 얘기긴 한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이거는 우리가 봤던 거랑 달리 우리가 봤던 건 이거잖아요 a 플러스 b c 플러스 d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는 건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d e f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이거는 다항식인데 3개 다항식 3개 다항식을 곱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비슷해요 1번 2번 3번 각각 더해주고 곱한 다음에 더해주고 4번 5번 6번 계속할까요 어차피 한번 쭉 해보죠 7번 8번 9번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워야 될 문제예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나왔네요 영상 전류 영상 전류 개념 아시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거 어떻게 풀까요 3분의 1 이거 다 곱할까요 다 곱할 수 있겠죠 다 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에이 지워버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가로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요 어떻게 정리해요 동류항끼리 동류항 우선 써봅시다 이게 제2가 있는 거는 제2가 있는 거는 허수 이거는 복수수 개념인데요 그냥 제2가 곱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제2가 곱해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동류항끼리 곱해주면 16 또 동류항 뭘까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이거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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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면 뭐죠 플러스 10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제2 그래서 제2하고 더하면 제3이겠네요 이거를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세요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제2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제2가 답이에요 이 영상전류라는 공식을 외우면 뭐예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학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상대적으로 쉬운 거 나왔네요 우리가 하는 건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냐 하는 건데 분배법칙 해줍시다 s 제2 마이너스 4s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왜냐 1번 2번 s 제2 마이너스 4s 정리해주면 플러스 3 더해주면 되죠 7번 쉽네요 오케이 8번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나왔는데 순서를 기억해두면 돼요 저희 지금까지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똑같애 하나만 더 많은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규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점점 더 쉬워집니다 1번 해봅시다 s 세제곱 2번 해봅시다 s 곱하기 2s는 2s 제곱 2s 가 되겠네요 3번 하면은 4번 2s 제곱 5번 4s 6번 4 동류항끼리 정리해야겠네요 동류항끼리 3 하나만 있네요 s 제곱 2개 있네요 s 2개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만 있네요 네모끼리 해봅시다 네모는 s 세제곱 하나가 있네요 왜냐 왜 세모로 했냐 3차 2차 1차 이렇게 보이는 게 깔끔해요 이게 심플한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2s 제곱 더하기 2s 제곱은 계수끼리 4s 제곱 동류항끼리 더하는 거죠 그리고 동류항끼리 더하면은 6s 4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랍니다 어우 강의가 엄청 길어졌네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정말 오래 했는데 나눠서도 올라갈 거지만 풀버전으로도 올라갈 거예요 풀버전으로 아주 길었습니다 지금 찍은 게 1시간 10분이에요 편집하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많은 문제 단항식 단항식 단항식이 간단해 보이지만 문제가 엄청 많아요 기본 문제가 엄청 많으니까 기본 문제 꼭 풀어보시고 답 달지 마시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 여러 번 풀어서 자기 거로 만드세요 대학생들 전기기사 빨리 따거든요 대학생들처럼 똑같이 전기기사도 빠르게 딸 수 있습니다 전기산업기사도 빠르게 딸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 정도의 수학을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무조건 땁시다 감사합니다 연구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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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